네,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다. 날 왜 놓고 싶은 건데?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했다 싶어? 부사장급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생각해요? 네, 내 마음이에요. 당신 마음 같은 거 알 필요가 있을까? 진심이야. 오해하지 마. 당신은 늘 진심이었지. 진심 아니라고 한 적 없어. 그 진심이 너무 많아서 너무 자주 바뀌어서 탈이지.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다. 날 돕고 싶다고 했지? 민경채 총괄 부사장 시절에 총집인이랑 결혼까지 갈 뻔했다며? 그럼 그 소문 사실이야? 은혜수 부사장이 끼어들어서 가로챘다며? 사실이구나. 아까 보니까 두 사람 잘 어울리긴 하더라. 부사장님하고 총집에 있는 사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아. 맞습니다. 저지 말이야.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저 사람 뭐 하는 거냐고 묻잖아. 저기, 오해하지 마. 그냥 1,4개가 없었으면 1,4개. 1,4개 방송은 나, 나가라고!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이런 식이니? 남자 기죽이고 네 멋대로 아랫사람 부리듯이? 지섭씨 상처 많이 받겠다. 자주 짓는 사람들. 지섭씨? 너 지금 내 남자를 그렇게 부른거니? 지섭씨는 어떻게 하느냐? 지섭 celle 봐봐. 지섭씨는 어떻게 하느냐? 하하? 왜 다 십오? 지폭씨는 어떻게 어른지. я 지금 보고 한국어로도도 알수하고 싶어요? 알아서? 알아서? 부yor? 부ule? 알아서? 어, 어이. 어이. 내가 민경채한테서 당시대를 뺏었다고 생각하는 거야?